안녕하세요. 303%에 방무 92% 3.9% 아 쓰리샵 왜 넣었냐 나 샵이 있는데 스킬을 언제부터 쓰면 되는거지 해본적이 있어야죠 나 어차피 시드링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올라가도 될거같아 스킬 써야되나 스킬 써야되나 스킬 써야되나 하하 아니었나 아 아씨 아니었나보다 아씨 아니었나보다 한 박이로 한 박이로 아씨 두번이 호낙스네 아씨 아씨 두번이 호낙스네 수납스네 스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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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쉽네 2 3 4 4 5 5 6 6 8 9 9 10 10 10 10 10 10 11 천천히 가는데 좋긴천너보다 아우 빡세네 생각보다 점점 체력이 확 많아지는 것 같아 점점 체력이 확실해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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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아 점점 체력이 확실해진 것 같아 이제 점점 체력이 확실해 그렇게 이것일치 왜 공만 쓸 거 같냐? 진짜 쏘네 아 왠지 공만 쓸 거 같더라고 때리는 거 좀 부담되더라고 그리고 날 걸음에 타고 그러나 강 불한 아들 아들 하늘 암기IRE 맘멘 전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 이거 50층이야? 야 처음 깨봤다 50층. 50층이면은 이거 하드 루시드 팍 구해야겠는데. 아 이거 하드 파티 구해야겠구만. 시드 링도 없는데. 아우 이거 하드 루시드 팍 구해야겠는데. 아우 이거 하드 루시드 팍 구해야겠는데. 아우 이거 하드 루시드 팍 구해야겠는데. 야 이거 너무 쎈데? 아 이거 진일러 파티도 구해야겠는데. 이거 안 되겠는데. 왜 이래. 흐흐흐흐흐흫. 파티 구구 찾아가야 되겠다. 개쎄다니? 아 얘 개쎄다니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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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계시의 너는 uw겨....... 에지 못다니 다 내다. 하아ㅈl! 하 contrad態? 오시 어이 정말 왔다갔다 53층 가겠는데? 시드니가 없는데? 이게 섀도우인가요? 깰 수 있을 것 같은데? 어이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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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